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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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러면 여러분,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돈의 사정이 좀 있기 때문에. 어떻게 합니다, 백관님? 우리 얼마 있어요? 얼마 있어요? 22만 원이요. 22만 원. 이미 5시까지 9분밖에 안 남았습니다. 결국 야외 취침을 하는구나. 오늘 야외 취침은 선성은 하지 않아. 와, 우리 7개 중에 2개 한 거야? 응. 2개? 너무 아시다다. 장어 덮밥으로 통일을 하시고. 벽밥으로 통일을 하시고. 네. 네. 장어 덮밥 얼마예요? 33,000원입니다. 계산할게요. 6개이면 198,000원. 3,000원. 도리 굴비 단풍을 하나를 시켜서. 얼마예요? 맛만 보고요. 얼마예요? 15,000원이에요.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홀 음료수. 그럼 7,000원 나오니까 음료 3개 시키면 끝나요. 오케이. 됐다. 한 달 먹자. 이렇게 갑시다. 제철 음식 뭐 있나요? 우어에가 제철 음식이에요? 저는 알차게 썼다 그래도. 다 썼네요. 다 썼네요. 한 천 얼마 남았어요. 온다. 드디어. 들어온다. 문이 열리네요. 문이 열리네요. 창어가 불어. 오. 한상식이네. 오. 한상식이네. 대박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저건 뭐야? 아 불기구나. 저기 하나 더 이렇게 켜. 오케이. 궁극적으로 짠 한번 하고 먹읍시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 몰라. 맛있게 먹읍시다. 만찬으로 먹자.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멀파이. 이게 먹어도 되나 이게? 제철. 고치 꼬치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니 이게 마지막이면 맞을 수도 있고. 맞아. 그래. 라스트일 수도 있어. 오. 와 맛있다. 와. 와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네. 눈이 확 커지네요 그냥. 와 진짜 맛있다. 잘 왔다. 진짜 맛있다. 그밖에 없구나. 와. 와 굴비 너무 맛있다. 제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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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와. 제가 먹어진 장어소밥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? 와 진짜 맛있네. 와. 고치는 이거 맥주가 많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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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. 제 첫 야외 취침이에요. 빨리 먹으러 가겠다. 네. 그리고 바로 다음 미션이 시작됐습니다. 왜? 와우. 일몰 시간까지 오늘의 미션 시간이 연장됩니다. 어? 오늘의 일몰 시간은 6시 53분이고요. 맨 처음에 던져드린 7개 과제 중에 실패한 사진 수만큼 오늘 야외 취침 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결과는 6시 53분 그 상황 그 자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진짜요? 빨리 먹어야 되겠다. 시간이 없다. 나 땀나는데. 어? 땀난다. 응. 봄 제철 음식 맛있게 먹는 먹방 사진 찍기. 제철에서. 3개 됐으니까 4개를 더 해야 되네. 일단 빨리 벚꽃하고. 네. 진짜요? 빨리 먹어야 되겠다. 시간이 없다.